여러분, 우리 만날까요? 여기서 콘서트 할 테니까 4시에 꼭 와주세요. 콩밥이에요. 꼭 와주세요, 4시에. 콩밥 뭘 노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넓은 콩밥 있어요. 뭐라니, 가보지 뭐. 감사합니다. 우와, 이제. 네, 거의 한 곧 시작하는데. 겨울이 진짜 건조하니까 발라야 돼, 항상. 촉촉. 오, 잘생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우리 누나들. 안녕하세요. 우리 행님들.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엄청 춥죠? 네,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누나. 걱정하지 마요. 남자요. 아까 그 라디오 듣고 오시는 거죠? 서리태 라디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영원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 되게 많은데 그 느낌대로 제가 연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무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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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